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 이 일 후에 현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녀 교육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것이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면 힘듭니다.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자녀 양육의 시작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나이가 많고 하더라도 내일보다는 오늘이 더 빠른 날이고 오늘이 내일보다 덜 힘들게 되는 것. 물론 좋기는 어려서부터 정말 어려서부터 양육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좀 늦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22장 6절 말씀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부모에게 자녀 양육의 책임이 있고 바로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 아이들이 그 습관을 따라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습관을 만들어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부모의 도대체 역할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ppt를 보면 흔히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일 큰 건 부모는 공급을 하는 거죠. 의식주, 아이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역할이 부모가 하는 큰 역할입니다. 단순한 물질적인 것만 공급할 뿐만 아니고 자녀에게 필요한 정서적인 사랑과 격려, 따뜻함 이것들을 부모가 공급하는 것이죠. 또 하나 부모의 큰 역할이 바로 보호자입니다. 보호해 주는 것. 위험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자녀를 지켜주게 되는 것. 보호하여 주는 것. 그리고 악으로부터 자녀를 지켜주는 것. 또래의 그러한 나쁜 문화들로부터 지켜주는 것. 이게 바로 부모가 할 역할이죠. 세 번째 부모의 할 역할은 바로 교육자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사회인으로 서가게 됩니다.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사 가서 학교도 가게 되고 사회의 일꾼이 되기 때문에 부모는 교육자적인 측면이 있어서 아이에게 사회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어울려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 또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델이 되어줘서 본이 되어줘서 아이들이 따라오게 하는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 공급자이고 보호자이고 교육자의 이런 역할을 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성장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로 이 성경 본문은 돌잔치 때 제일 많이 한 그런 설교입니다. 예수님의 성장을 통해서 자녀를 이렇게 이렇게 양육하십시오라고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는 그러한 본문인 것이죠. 오늘 어린이 주의를 맞아서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성장의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보고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 양육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돌에서뿐만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만 이렇게 키우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이렇게 성장해야 될 그러한 기준으로 살고 또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ppt 한번 줘보시면 좋겠는데요. 오늘 사실 이 본문 말씀은 네 가지 성장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이 뭐냐면 외적인 성장과 내적인 성장 그리고 영적인 성장과 관계적인 성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 2장 5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랑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자녀의 성장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외적인 성장 키가 자라는 그 표현이 되겠죠. 내적인 성장 속 사람의 성장이죠. 지혜가 성장하는 것 그리고 영적인 성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에게 사랑받는 관계적인 성장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이 네 가지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자녀를 양육을 하면서 외적인 성장을 하도록 양육해야 됩니다. 외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누가 보고 2장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랑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라갔다. 키가 자라갔다. 키만 자랐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냥 육체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 외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 전체적인 그런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영향을 공급하는 것과 또한 운동, 휴식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한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키가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세월이 있으면 흐름이 자연스럽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특히 부모님들이 오늘날 더 많이 신경을 쓰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더 얘기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과거와 다르게 이제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의 이런 식습관과 관련돼서 편식하지 않도록 편식하지 않도록 편식은 좋아하는 것을 계속 먹기 때문에 그것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편식은 참 좋지 않은 습관이고 영향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또 하나 자녀에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몸에 좋지 않은 음식들을 너무 많이 제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체형들이 전체적으로 다 좀 이렇게 살이 쪄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그런 체형이 아니고 자연식품이 아닌 인스턴트 이런 음식 쟝크푸드라고 표현되는 그런 음식들이 너무나 쉽게 요리되고 쉽게 제공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몸이 몸은 비대하지만 사실은 체력이 약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그래야 우리가 그런 음식 좋지 않은 것들은 덜 먹이는 것 덜 먹이는 것 이것이 육적인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참고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가 바로 이런 쟝크푸드와 같이 인스턴트 음식이 그렇다고 한다면 또 하나 우리 아이들이 한참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의 뇌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스마트폰의 이런 사용의 이런 절제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부모가 또 관심을 가져줄 때 우리 아이들의 그런 전체적인 이런 외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외적인 성장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을 말씀해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건강해야지 사회 일도 할 수 있고 교회 일도 할 수 있고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죠.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로 간 산재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 잘 관리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린이 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자녀에게 이런 균형 잡힌 외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지 더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어떤지 살펴보기로 원하고 또한 부모인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잘 관리하는 애가 있기를 주의므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적인 성장을 하도록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는데 내적인 성장은 두 가지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지혜와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지혜와 자존감을 갖도록 성장하게 하는 것. 내적인 성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모의 역할이 더 많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 보곤 2장 52절 말씀에 그 키가 자라고 지혜와 키가 자랐다고 했는데 지혜가 자랐다라는 거 바로 내적인 성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함께 자라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표현하면서 여기서 예수님이 지식이 자랐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지혜가 자랐다라고 표현합니다. 지혜입니다. 지혜. 지혜와 지식은 다르죠. 지혜는 잔깨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이 많다고 지혜가 많은 게 아니죠. 지식과 지혜는 다릅니다. 지식은 아는 것이지만 지혜는 아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더하면 더할수록 교만해지지만 지혜는 더하면 더할수록 겸손해집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는 것 더구나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많이 배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훌륭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이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지혜를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혜에 대한 강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 지혜가 없는 자는 부모의 근심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10장 1절 말씀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없을 때 지혜가 없을 때 그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겠다 위로부터의 지혜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데요. 야곱에서 1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아멘이죠. 특별히 우리 SBC 운동원들과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시면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또 3원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매일 매일 한 장씩 읽으면 그 가운데 지혜가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도 그렇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런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런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의 지혜가 성장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한 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되는 것. 그래서 부모가 뇌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는 역할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잘하고 싶은데 경험이 없어서 방법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잘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게이츠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분 같은 경우는 1994년부터 하루에 50억씩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0억씩이요. 그러니까 2014년에 이미 240조가 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기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부를 어디서 배웠느냐. 바로 부모에게 배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통해 가지고 나눠주는 걸 배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강남에 있는 어떤 여자 고등학교의 아이리가 시험을 이렇게 보다가 30초 동안 답을 못 써서 울면서 더 썼는데 그것 때문에 공평이 문제가 되고 해서 신문에 난 거 혹시 보셨습니까? 공정하지 않았다. 이건 부정행위다 하면서 이렇게 들고 일어난 그런 사건을 봤는데 그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좀 찹찹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봤습니다. 사실은 그 기사를 보면서 그래 그 아이가 종교 1등한 아이였는데 시험 답안지를 못 써서 30초를 더 썼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건 공평하지 않고 잘못되었고 그래서 학교에서 문제 삼은 게 아니고 학교는 문제없다고 하는데 학부형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학생이 아니고 학교 학교 학생의 문제가 아이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어서 자녀가 하나 둘이 있다 보니까 이런 기준이 헷갈려 버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그러면 자녀에게 뭘 교육하고 있을까요? 다 경쟁 상대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공평, 공정 그런 이슈를 떠나가지고 그냥 좀 찹찹한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조금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것을 계속 부모가 더 나서서 그렇게 얘기하고 기사에 낼 정도의 그런 사건이었는지 너무 경쟁이 치열한 거죠. 너무 입수 위주의 그런 삶인 거죠. 이걸 누가 만들었냐고요. 어른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리고는 그대로 그 가운데 아이들이 살게 하고 그것을 보게 하는 거. 우리가 반성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자녀에게 전달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짓밟아야 되는 거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게이츠 부모와 저는 다른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빌게이츠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부모가 계속해서 나눠주라, 베풀어라. 그걸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그걸 어려서부터 하다 보니까 나눠주는 게 자연스러워지고 자기는 재산이 더 빨리 없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얘기를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자녀에게 이런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삶의 그런 삶에 사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축복의 비법을 가르쳐야 되겠죠. 여러분 가장 축복의 비법이 뭡니까? 10개명 가운데 부모에게 효도하는 걸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을 말씀해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약속 있는 첫 개명 말씀을 가르치는 것 아이가 중심이 아니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르치는 것 공경하게 가르치는 것 이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존재로 만드는 것 이게 지혜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는 것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지혜는 중독을 피하는 것이죠. 중독을 피하는 것이죠. 마약이 한 번 손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단에 빠지면 그들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를 잘 못하게 됩니다. 술, 마약, 도박, 게임 여러 중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스마트폰의 절제가 어렵기 때문에 부모님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의 중독은 중독으로 끝나지 않고 다른 중독으로 연결됩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도박이나 다른 마약 이런 걸로 확장되어서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좀 이렇게 안타까운 뉴스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의대생, 대학생이 한강에서 빠져 죽었잖아요. 어쨌든 사명사고가 났잖아요. 원인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술을 그렇게 먹은 거예요. 술이 가져오는 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가급적으로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 하는 게 최고고 멀리하게 하는 거 이게 지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네에게 가르칠 그러한 지혜는 또한 시간에 대한 그런 개념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에 사는 거. 과거에 매달려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미 지나버린 과거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것. 미래를 바라보면서 현재를 만들어가는 것. 에베스 5장 15절 16절 말씀은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면서 현재를 살아갈 거를 말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매어 사는 삶.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재를 살면서 오늘을 주시고 오늘을 살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리사 손이라는 콜롬비아 대학 교수님입니다. 심리학 교수님이시고 그래서 한국의 교환 교수로 오셔서 이렇게 많은 강연을 하셨습니다. 강연을 하시다가 지금 돌아간 미국으로 가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메타인지의 전문가입니다. 메타인지 아마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1년 정도 됐기 때문에 메타인지 메타인지 메타인지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뭘 알고 있느냐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별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개념인 것이죠. 이런 개념을 가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한국 부모님에 대해서 리사 손 교수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뭐냐면 한국 부모님들은 너무나 빠른 걸 좋아하고 너무나 쉽게 공부하는 거 실패하지 않는 걸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결국은 교육적으로 봤을 때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도움으로 전혀 어려움 없이 쉽게 있겼던 아이가 막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면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헤쳐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극복해 나가게 되면 바로 그걸 통해서 메타인지가 향상되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래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인생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메타인지는 그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메타인지의 개념이 지혜예요. 지혜. 잠원에 있는 말씀이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잠원 말씀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필요가 없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고 성경 말씀이 비교하지 않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 말씀이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성과학을 분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성경 말씀이 포기하지 않게 하는 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쉽게 포기해버리는 자들에게 메타인지 향상을 통해 가지고 일을 하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지혜를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어갈 때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뿐만 아니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고 또 도전하고 또 용기 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적인 성장에 있어서 두 번째의 부분은 지혜와 또 자존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건전한 자아상을 갖게 하는 거 이게 너무나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말씀하여야 하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런 정체성보다 이런 성경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그런 말들 그리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평가하고 우리 자신들을 낮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이시리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늘 대부분 1등이 우리 대한민국이죠.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률이 있는데 그 사망의 제일 큰 원인이 자살입니다. 70대, 80대의 자살 원인도 죽음의 원인도 자살이고요. 이거 보니까 하루에 40명씩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살입니다. 35분당 한 명씩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눈을 열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살을 하느냐 자살을 하느냐 내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내면이 여물질을 못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어디도 수석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해 줘야 되냐면 바로 부모가 감당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천재의 물리학자죠. 뛰어난 학자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이런 위대한 업적을 이룬 걸 알지만 그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강가할 때가 참 쉽습니다. 독일에서 태어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많은 시행착오와 착오를 자수를 겪었다고 합니다. 남들보다 유난히 느렸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에 비해서 성장이 느렸고 또래보다 발달이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 세 살까지 말을 전혀 못했대요. 말을 못했대요. 만 세 살. 우리나라 갔다 쓰면 난리 났을걸요? 만 세 살까지 말을 못했대요. 그리고 다섯 살이 되어도 말이 어눌했대요. 잘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간단한 이런 말밖에. 그런 이런 언어 발달이 늦은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퇴근 후에 날마다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시를 이렇게 읽어줬다고 합니다. 호기심이 많아서 엉뚱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을 하고 또 학교에 이런 성적이 성적표가 형편없겠죠. 그래서 아시단 같은 경우 우리도 알잖아요. 학교에서 다 포기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학교 보내라고 하는 그런 성적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엄마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들과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높아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는 무가치한 존재고 나는 어디서 사랑받지 못하고 소속되지 못했다고 하면 넘어졌을 것인데 이런 부모의 사랑과 또 격려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이 믿음이 그 아이를 이렇게 세운 것이죠. 유대인들 부모는 남들보다 뛰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과 다르게 교육을 시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비교하고 왜 이렇게 남들과 다 같아지려고 하고 남들 하니까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우리 삶이 너무 힘든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더 힘든 겁니다. 계속 비교당하고 비교하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에게 이런 자존감을 심어주는 것 그리스도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 그냥 존재 자체로도 하나님 앞에 종기한 자라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에피소드 6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자녀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한다는 게 뭐예요? 분노하게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아이 마음에 상처 주는 거 억박지르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는 거 잘못한 거에 비해서 과도한 것이 노엽게 하는 거죠. 잘못 안 했는데 부모라는 걸 통해 가지고 막 억박지르는 거 이걸 노엽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 그것이 상처된다고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자녀를 가만두나 그게 아니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잘못된 것은 고쳐주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봐야 되는 것인데 자녀를 양육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자녀 양육과 관련되어서 진아영이라고 존스 헉킨스 소아과 교수님이 있는데 이런 영상들이 많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괜찮아요. 이분도 지금 불치병 걸려가지고 이런 시간들 보내고 있는데 저분의 이런 내용들을 조금 보니까 조금 보니까 아이들에게 욕하거나 억박지르는 거 그다음에 감정을 실어서 체벌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걸 통해서 잘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가 부모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주던 부모가 이렇게 막 소리 지르는 그 자체 억박지르는 거 그걸 통해서 무서움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슬픔과 분노의 이런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경험하게 되면 정서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뇌발달도 장애를 입게 되고 그래야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심지어 부모가 화가 나면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다. 내가 널 왜 낳는지 모르겠다. 나가서 뭐 해버리라. 이런 말 하면 아이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부모는 홧김에 하는 얘기지만 아이는 내가 정말 쓸데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그래서 자녀를 노협게 하지 않는 거 노협게 하지 않는 거 그러나 주의의 교양과 훈계로 이렇게 양육하며 고쳐야 될 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자녀를 전혀 혼내질 않아요. 여러분 서울의 한 병원에서 과거에 어머니를 구타한 아이들 18명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잖아요. 조사를 해서 봤더니 그 아이들이 대부분 중상류층 이상 집 아이들이에요. 엄마를 때리는 아이들이. 때린 이유도 특별한 게 없고 대부분 좋은 가정이고 외아들이고 그런데 왜 때렸냐니까 때린 거에 대하여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일곱 명의 사람이. 왜냐하면 부모가 가르치질 않은 거예요.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아이들 중심의 교육이 아이들 뜻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것은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이죠. 진하영 교수님은 계속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들에게 이제 소망이 되는 건데 아이들이 지금 비록 자존감이 지금 낮았었다 하더라도 내가 과거에 잘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같다라는 거예요. 계속의 그런 상태들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한다면 부모의 칭찬, 격려, 따스함, 공감, 사랑 품어주는 거 이것이 플러스가 되어서 이것이 계속 가게 될 때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녀를 양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에게 자녀의 내적 성장에 그런 역할들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사는 지혜를 습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건장한 자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잡아야 될 그러한 영적인 지혜를 가지시기를 바라고 또한 여전히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한 이런 자존감에 온전한 회복이 있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부모의 성장은 관계적인 성장을 우리가 하도록 양육을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람에게 사랑받는 거 바로 관계적인 성장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적인 성장을 얘기를 하는 거 사람과 어울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형제자매가 많지 않은 오늘 시대에는 이것이 바로 필요한 것이 바로 사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버드대학의 대니얼 골만 교수님은 이분이 우리가 IQ를 얘기를 할 때 EQ를 얘기를 했거든요. 진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감성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그 다음에 SQ 사회적인 지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점점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질수록 지적인 것보다 감정적인 것보다 더 함께 어울리는 이 부분의 능력이 더 필요하고 요구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공의 그런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사회적인 지수가 높아지는 것 사람과 함께 어울리는 것 관계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고 저도 이렇게 많이 좀 살펴보고 했는데요. 내용을 봤는데 4차 산업 시대에 혁명 시대에 요거는 인재상이 뭐냐면 협업하는 거예요. 협업. 그동안은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혼자 살 수 없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고 협업이 뭐냐면 함께 어울리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울리는 거. 그럼 어떻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인가.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회성이라는 것은 선천적인 것보다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인사하는 거. 인사하는 거. 그러면 인사하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인사는 가장 기본 예절이죠. 존재에 대한 인정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서신서에 보면 인사하라. 문화하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저도 매일 아침에 이렇게 눈 뜨면 하나님께 인사하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오늘 하루 살겠다고 하나님께 인사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하루를 마치면서도 하나님께 인사하는 거고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볼 때 인사하는 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인사하지 않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이렇게 좀 무시가 되는 거죠. 여러분 관계가 좀 좋지 않더라도 인사는 할 수 있습니다. 인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상처가 있어서 가까이 지내지는 못하지만 인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결혼식이 있었는데 우리 청년의 결혼식에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하셨습니다. 그 참여하는 가운데 어떤 한 집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분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우리 은혜 성도님들이 이렇게 많이 가셔서 참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 청년은 교회에서 볼 때마다 인사를 하더래요. 인사를. 청년 가운데 인사를 대부분 안 하는데 이 청년은 볼 때마다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꼭 가야 되겠다 생각하셔서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아이들에게 인사를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 미혼의 청년들도 청첩장 놓고 누가 오나 안 오나 고민하지 마시고 미리 인사를 많이 하면 가실 거예요. 인사하는 게 지혜예요. 인간관계의 기본이 인사 잘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인사하는 거 가르치고 우리 교회도 더 많은 일에 인사가 필요한 겁니다. 또 하나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표현하는 거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거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표현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거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 하나님께서 범사의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도 기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실수를 하면 이걸 내가 인정하면 혼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인정해서 혼나는 게 아니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더 화가 나게 되고 더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 미안하다고 인정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회생활을 잘하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키시는 거 미소 짓는 거 이것도 대인관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웃으면 상대가 사랑을 쓰셨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우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말처럼 여러분 웃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약속 지키는 거 이것도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것이죠. 남을 돕는 거 선한 일을 하는 거 우리가 1호 3기동운동을 하면서 하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하는 거 이것도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웃을 돌볼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의 존재이기 때문에 선을 베푸는 거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면서 그것을 채워주려고 하는 거 여러분 선을 베푸는 거 이것이 바로 관계 성장의 그러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 성장에 대한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사하는 거 나는 어떻게 인사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인사하는 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인사를 하는데 인사를 하는데 어떤 경우 소리도 안 내고 그냥 고개만 까딱해요. 제가 보면 괜찮은데 안 보면 얘가 인사도 안 하네 생각될 수 있죠. 인사할 때는 소리 내서 인사하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소리 내서 가르치시고 또한 우리들도 그런 인사하는 거 때로 사람이 못 볼 때도 있거든요. 인사를 안 받았다 그래서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계속 인사하게 되면 그것이 관계의 형성에 중요한 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약속 지키는 거와 미소 짓는 거 미소 지키는 거 그 다음에 남을 돕는 이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 제일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사랑받게 하는 거 예수님이 자라면서 사람과 하나님께 사랑받았다 그 것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문 8장 10시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누가 사랑받는다고요?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져 가는 자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개명을 지키라 사랑하면 개명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하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출입국기 20장 6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개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러면 이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자, 내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나 살아가게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한다더라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개명 가운데 가장 큰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지상 대명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과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 말하는 거죠. 증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마구 복음 1장 38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전도하러 오셨고 다른 마을로 가서 내가 전도하겠다. 복음 전하겠다. 여러분 전도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거고 이 일을 우리 가운데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의를 성수하고 예배하게 자야 되는 것 기도자게 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꼭 힘쓰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41절 말씀해 보면 41절 말씀해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가더니 그의 부모는 누구죠? 예수님의 부모인 요색과 마리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한 거죠. 여러분 제일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 영적인 성장을 돕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부모가 해마다 빠지지 않고 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먼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간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42절 말씀해 보면 아이들도 데려가고 예수님도 데려간 거거든요. 해마다 데려가면서 신앙생활의 본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엠박치과 원장인 이원우 집사님이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잔이 넘친 아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런 자녀에게 부탁하는 신앙교육지침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해라. 두 번째는 철저한 11조를 드려라. 세 번째는 주의를 성수해라. 네 번째는 가정예배를 드리라. 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성경을 묵상하라. 라는 이유는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우리 삶의 해답은 성경에 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철저한 11조를 드리라고 말하면서 11조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채우지 않은 분량만큼 하나님이 가져가시고 11조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주의를 성수하는 건 하나님이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지킬 때 자님이 세임 주신다라고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고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화목하게 하는 것이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자꾸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런 일들을 남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것 본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쁜 삶을 삽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세계 명문가의 자녀교육이라는 책에 보면 유대인들은 돈을 소중히 여기지만 안식일에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탈무들을 읽으며 동독한 관계를 쌓기 위해 노력한다. 지금도 유대인의 자녀교육이 아버지의 손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런 오랜 전통 덕분이다. 자녀교육은 결코 돈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본이 되고 모델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록펠러 같은 경우도 부모가 준 열 가지 짐 그걸 따라 살아갔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아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도 부모님 어머니가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의 삶을 유지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던진 말 같지만 그 말이 자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말들 믿음의 말들, 칭찬의 말들 그리고 신앙의 말들 여러분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한 관계적으로 또 내적으로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귀한 용사되기를 주의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